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10일 에보 모라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선거 부종으로 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시위가 3주 동안 지속되면서 경찰과 군은 물론이고 자신을 경호하는 경호대까지 등을 돌리면서 결국 멕시코 망명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볼리비아는 14년 동안의 좌파 포퓰리즘의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휴증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06년 1월 볼리비아의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런 이번에 부정선거를 물러내지 않았다면 집권 만 13년을 넘어서 앞으로 총 19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볼리비아의 좌파 집권입니다. 남미 칠레에 인접한 내륙 국가인 볼리비아는 한반도의 500억의 영토를 가진 인구 1,100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수도는 라파스이고 라파스는 해발고도 3,560m의 위치에 있고 세계의 수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에서도 최빈국으로 1인단 국내 총생산은 3,393달러에 불과합니다. 다른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빈부격차는 아주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1825년 독립 이후에 정변이 185년간 200여 차례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정부의 통치기간은 40여 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군부가 집권했습니다. 이번에 물러난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상당히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우고 차베스와 판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사용했고 그 결과 나타난 부작용도 아주 유사합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용한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표를 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랄레스가 집권하기 시작한 2006년도에 볼리비아의 재정 확장은 6.27%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모랄레스가 물러나기 직전인 2018년에는 마이너스 8.30%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한때 재정이 넉넉했던 것은 중국발 원자재에 대한 수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성적표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장기 집권 성적표는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거의 유사합니다. 국가 재정은 퍼주기 정책으로 인하여 파산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확장은 2018년도에 마이너스 8.30%로 재정 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국가 채무 또한 급증하게 됩니다. 중국발 자원 수요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 부채의 비중은 2000년도에 66.89%에서 2011년도에 35.33%까지 떨어졌습니다. 2011년 이후에 급속하게 비중이 증가해서 2017년도에는 51.2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액은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볼리비아의 외채는 3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171억 5천만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무려 4.44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볼리비아의 정부는 자원으로 벌어들인 귀한 돈을 주로 복지성 현금지출에 당진했습니다. 노인수당, 실업수당성, 복지성 현금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국유화 정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권 이후에 노인과 근로자 천국을 만든다는 그런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간 현금을 28달러에서 340달러까지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빈곤층 89만 명에게는 정기료를 깎아주고 최저임금은 4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3개월째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친노동정책을 사용합니다. 그곳을 방문한, 수도를 방문한 기자에게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매년 100달러 가량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건 알지만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파 포퓰리즘의 길은 달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볼리비아의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